자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중간고사는 지금 민법총칙하고 그 다음에 물권소설까지인데 1, 2월에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그 1, 2월 수준을 맞춰가지고 낸 건 아니고요. 10월 26일 실전에 거의 비슷하게 문제를 내놓은 거고 형태도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1번을 한번 봐볼래요. 1번하고 들어와 있는 거. 의무부담행위가 아닌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뭘 고별하죠 원래는? 채권행위라는 거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는 채권행위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처분행위라고 해서 처분행위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채권행위는 뭐가 되는 거죠? 의무부담행위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행의 문제가 남아요 안 남아요? 이행의 문제가 남습니다라고 했던 거죠. 이렇게 계약을 생각하면 돼요. 채권행위는 계약. 원인행위가 되는 것이고 처분행위는 두 개로 나눌 수는 있어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물권행위라고 하는 게 있죠? 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설정. 이런 것들은 물권행위죠.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남아요 안 남아요?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준 물권행위라고 해서 채권양도라든지 채무면제 같은 거. 그래서 채권을 양도해버린다든지 또는 채무를 뭐한다는 거죠? 면제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죠. 이걸 일종의 원인행위다라고 하면 되고 이건 뭐예요? 결과.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되는데 원인행위, 채권행위는 타인 물건도 돼야 안 돼요. 타인 것도 되는 거죠. 타인 것도 가능하지만 처분행위, 물권행위는 처분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타인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요. 전부 다 계약이에요. 주택자 이거 교환계약. 계약이란 말 안 써져 있지만 임대차 계약, 재매매 예약. 예약도 계약이라고 했죠. 예약도 채권계약이거든요. 언제나. 주택분양계약. 전부 다 계약이죠. 이행의 문제가 남는 채권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채권양도 채무면제. 이 두 가지는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채권재가 들어가더라도 조심하세요. 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가장 잘 나와요. 여기 채권양도 채무면제가. 그렇게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 처분행위입니다. 두 번째 문제인데 서로 잘못 작져진 걸 보라고 해서 집에 가면 제가 이걸 써놨는데 여기는 다 지워버렸어요. 여기는. 이게 마스터북 있잖아요. 마스터북의 페이지수는 나중에 집에 가서 살펴보려면 10페이지를 참조해서 보시면 됩니다. 원래 다 써놨었는데 없어졌네요. 그 다음에 서로 2번요. 연결이 잘못된 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마스터북 8페이지를 참조해서 보시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정답은 조당권 설정인 거 아시죠?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지역권 설정, 설정, 설정. 이전적인 게 아니라 이건 설정적 승계가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럼 이전적 승계는 전 주의가 권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멸되고 새로운 권리가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내 땅에다가 지상권 설정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상실한 건 아니잖아요. 제한을 당할 뿐이지. 그럼 이전적 승계는 두 개로 나누어지죠. 하나가 포괄승계, 특정승계. 그랬던 거 기억나요? 포괄은 뭐가 돼요? 상속, 특정은 매매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전적 승계라 그래요. 전의 권리를 상실해버린 거니까. 전주인이. 그런데 여기 조당권을 설정했다고 해서 권리가 상실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설정적 승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유권의 포괴는 뭐가 돼요? 상대방 없는 거죠. 있는 게 아니고. 다만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공유 지분을 뭐 한다는 거죠? 포기한다. 제한물권 있죠? 제한물권을 포기한다. 그 다음에 합유 지분. 합유 지분을 뭐 한다는 거죠? 포기한다. 이건 상대방 뭐가 있는 거? 있는 단독행위가 되죠. 있는 겁니다. 포기자가 들어오면 전부 다 등기해야 되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두 개를 문구세요. 3번하고 5번인데요. 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넣어놓은 거거든요. 지문 자체가. 이걸 두 가지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준 법률행위라 그래요. 준 법률행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청약자 가는 승낙이 연착의 통지라는 걸 해요. 나중에 계약법에 가면 통지. 통지는 이걸 관통이라 그래요. 관통. 관통이 아니고요. 관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최고라는 거 있죠.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이 본인에게 최고할 수 있습니다. 추인할 거예요 말 거예요 물어볼 수 있죠? 그걸 뭐라 그래? 의통이라 그래요. 의통. 둘이 합해가지고 이걸 준 법률행위지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그럼 단독행위다 아니다. 둘 다 단독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얘도 나왔고 얘도 나왔어요. 둘 다. 의통은 이걸로 나왔어요. 최고. 의통으로 나왔고 예. 통지는 준 법률행위로 시험에 배정이 됐습니다. 두 개로. 그래서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점이잖아요. 주인이 없는 물건을 먼저 선점하는 거. 원시취득이잖아요. 여기에 신축. 신축하는 것도 그렇고. 취득시호 있잖아요. 취득시호. 그 다음에 부합이라는 거. 한 몸뚱아리가 되는 거. 부합 선점. 매장물 발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원시취득이에요. 전의 주인이 없는 것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권리변동 쪽에서는 지문에서는 이거예요. 3번하고 5번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작용변경이라는 거 있었던 거 기억나요. 작용변경에서 두 가지. 저당권 순위가 바뀌는 거 있죠. 순위가 승진되는 거. 이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등기된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 있잖아요. 대학력을 갖게 되는데. 이것들이 작용변경이라는 거.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대략적으로 문제는 나옵니다. 이 정도는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시험에 나온 게 28회 때가 마지막이에요. 이 파트 문제가 나온 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참조를 해 준 거고요. 지금 35회가 온 거니까 그동안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중간에.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 두시라고. 3번호 가는데. 3번호가 오면 반사의 질서를 물어보는데 해당되는 거 해당 안 되는 거. 이거 맞춰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페지수론 마스터북은 다 써놨는데 지워져버려 봤네. 이게. 여기 옆에 21페이지에 있는 부분이에요. 마스터북 21페이지를 참조하면 박스가 있거든요. 왼쪽 박스, 오른쪽 박스. 여기 포인트가 어디예요? 비자금. 여기 포인트는 어딘가요? 적극적 기망이라는 거 보여요? 이게 적극 가담에요. 적극적 기망. 적극 가담입니다. 적극적 보이잖아요. 가담이 없는데요. 그냥 가담이에요. 알겠죠? 이게. 그 다음에 여기 강제지평을 면할 목적 보인가요? 이거하고 세금 보이죠? 그러면 여기는 요거네. 103조 위반이요. 그렇죠? 나머지는 103조 위반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아닌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찾을 수 있죠? 이거 맞췄어야 되는데. 올해도 이게 또 나옵니다. 분명히 또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반사의 질서하고 불공정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폐지수는 21폐지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좀 여유가 있다면 나중에 26폐지. 26폐지 두 개를 같이 참조해가지고 풀어내세요. 자, 여기 보면 부동산 채무를 변제한다. 103조 위반이죠? 그런데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뭘 준 거예요? 부동산의 처분에 대리권을 준 거잖아요. 이건 유효, 부효. 이건 유효가 되기 때문에 반사의 질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부동산 처분에 대리권, 유효. 강제집행 면할 목적 나왔죠? 이건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된 건 뭘로 가야 되죠? 여러분들 이건 뭘로 가야 돼? 이건 통정허위표시. 통정허위표시 있죠? 허위표시. 나만 아는 것 같아. 108조. 요거에 따라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야. 무효가 돼요. 재산 빼돌리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가장 매매하잖아요. 그럼 108조에 의해서 무효가 되는 거지 요 반사의 질서로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고요. 근거가 잘못됐다고. 근거가. 무효는 무효인데 103조 무효가 아니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 반환. 108조.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여기 해당돼 버리면 반환 청구가 안 되잖아요. 불법원인 급여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108조에 가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가장 매매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103조 위반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불법원인 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당리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했던 거. 나만 혼자 알고 있는 거구나. 그림. 그 그림까지 그려줬는데. 그래서 내가 나중에 통정의 표시 가면 그 밑에다 그림을 그려놓으세요. 33페이지에다가 꼭 써놨다고. 마스터북에. 그래서 나중에 이거 페이지수 마스터북. 33페이지에 가면 그림이 있을 거예요. 하단부에. 그거 보면 보일 거예요. 그다음에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해 주는 거잖아요. 좋은 거요? 안 좋은 거요? 좋은 건데. 그 통상의 정도의 급부를 지급할 것을 약장한 거다. 통상의 정도잖아요. 초과한 거요? 안 한 거야? 안 한 거니까. 이건 유효지보. 식사비 주고 두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초과가 됐어요. 이런 멘트가 나올 수 있죠. 넘었어요. 나오잖아요. 그럼 이때는 뭐가 돼? 103조가 될 수는 있죠. 그런데 지금 넘었다. 초과했다. 그런 멘트가 안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불공정. 급부와 반대급이 현장 불균형이 있다고 해서 피해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이 추정돼야 안 돼요? 추정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않는다.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 나중에 전문다. 무효를. 무효. 주장자가 있잖아요. 주장자가 입증을 하여야 됩니다. 추정이란 말씀은 안 된다 그랬죠? 정답은 4번이네요. 옳은 거니까. 그렇죠? 다섯 개 중에 아는 거 하나 있잖아요. 5번, 4번. 그렇죠? 정답이지 뭐. 그럼 여기는 강박이네. 강박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해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게, 이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다. 그럼 틀린 거잖아요. 강박은 103조 위반이 아니라 110조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취소할 수 있는 거지. 103조 해당이 돼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 3번하고 4번 형태 꼭 기억해 놓고 4번 형태는 103조를 물어보지만 불공정이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 형태도 있다는 거. 실제 문제가. 자, 5번 가볼게요. 5번은 뭐예요? 이중매매죠? 이중매매는 나중에 참조할 때 게, 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지금 찾아보라는 거 아니에요? 집에 가서 복습할 때. 복습할까? 자, 갑이 자기 소유 을토지에게 매도했죠? 수령했죠? 그런데 이를 알고 있네. 알고만 있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병이 뭐예요? 적극적으로 권유했다. 적극 가담이죠. 그럼 당연히 뭐가 돼? 가, 1차 매매, 을. 그 다음에 여기 병. 병이 뭐 한 거예요? 적극 가담을 한 거네. 그렇죠? 그럼 병의 권리는 어떻게 돼요? 병의 권리는 어떻게 돼요? 병의 권리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럼 얘가 직접 말소 청구한다? 안 된다. 대위 말소한다. 그렇죠? 손해배상은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정이 나올 수 있죠? 얘가 선이이더라도 얘는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이게 되죠? 이게 핵심이잖아요. 자, 그러면 들린 것은 1번. 갑과 병 사이 적극 가담 백소 위반 무효죠? 몇 조 위반 무효예요? 몇 조 위반 무효가 돼요? 강행법규 위반 무효예요? 103조 반사의 질서 무효예요? 103조 무효예요? 강행법규 위반 무효 아닙니다. 강행법규 위반 무효는 반환 청구가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103조는 반환 청구가 안 되잖아요. 근거가 중요해요. 근거가. 여기 근거가 적극 가담. 이건 103조 위반의 무효잖아요. 103조잖아요. 그다음에 을은 1차 매수자죠. 소유권 이전 채무 불이행. 이게 뭐죠?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으로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가비라는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채무불이행으로 청구할 수 있죠. 해제하고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냥 나왔다 답이. 이거 몰라. 이거 몰라. 몰라. 얘는 답이네. 왜요? 직접 말소 청구 돼? 안 돼.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을은 소유자예요. 소유자가 아니요. 소유자 아닌 사람이 어떻게 물청을 행사한대요? 소유자이어야만 청구하잖아. 법적인 소유자. 그래서 이 사람은 직접이 아니라 뭘로 가야 돼요? 대위 옆에다가 채권자 대위권 이렇게 써놓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은 돼? 안 돼요? 안 되죠. 이중매매에서는. 그다음에 여기 을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 이거 나왔네. 채권자 취소권 되나요? 안 되나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맞죠? 대위권은 되는데 취소권은 안 된다. 통정은 둘 다 되잖아요. 통정의 표시. 자, 여기 정이 선이네. 근데 봐봐. 여기가 무권리자죠. 적극가다. 그럼 이 사람이 선이이더라도 얘는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통정의 표시가 아니에요. 비통착사강이. 절대적 무효니까 뒤에 있는 사람도 당연히 무효입니다. 선악을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그래서 이 정은요. 선이 악이 불문이에요.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소유권 취득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잖아요. 선이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중매매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직접 청구할 수 없다. 대위 청구한다. 다만 손해배상은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선이자도 보호되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선이 작성이라도 저는 부산 한번 씻어 Gao과 후반에 대회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선이인다. 선이인다. 후반에 대회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선이인다.